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지금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목숨을 잃고 병에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택배 노동자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급증한 물량 이것들을 오롯이 감당해 내므로써 많은 분들이 현재 병을 얻거나 심각한 경우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용혜인 의원실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택배 노조에서 위원장님과 수석 부위원장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김태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공단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만 과로사에 의해 7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고 산재가 승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을 대단히 충격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의 통계에는 과로사 대책위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5명의 택배 노동자 사망사건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산, 문산, 광주, 목포, 김해의 사망사건은 현재까지 산재 신청 중에 있거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위의 통계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치면 2020년 상반기에만 벌써 12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중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노동부가 이 같은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사망사고에 대해 한 번 더 통계를 공개하거나 공식적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의 의미를 밝히면서 올해 들어서만 3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을 거짓말 장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중후부서인 노동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입니다 또한 노동부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공단은 택배 노동자 인원을 18,792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1,384명은 적용 제외로 산재 대상이 아니고 7,000명이 산재 대상이고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가입률은 38%라고 공식적인 통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택배 노동자들의 5만 명이라는 것은 정부 통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명의 노동자들은 산업안전공단의 입직신고조차 되지 않은 유령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동부가 5만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5만 명 중 7천 명이 산재에 가입되어 가입률이 14%입니다 통계가 왜곡되어 있으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고 그런 것을 전혀 노동부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의 실태를 감추고 통계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내일 8월 13일 노동부 장관과 택배업계 사장들이 모여서 공동선언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동선언식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택배기사가 심야시간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심야시간이라 함은 통상 저녁 10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택배사장단과 함께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15시간 주 9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어이없는 일들을 이벤트로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로사 책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더니 택배업체에게 면제물을 주는 우리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 노동조합은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어 내일 발표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에서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내일 모레 14일 금요일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반년이 넘도록 주 6일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해온 택배 노동자들이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만들자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에 택배 노동자의 과로와 산재 증가를 희생으로 택배업계의 영업실적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택배 물량은 20% 증가했고 올해 2분기 택배업계 영업이익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의 2분기 영업이익은 783억 원 그리고 매출은 7,5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6% 그리고 1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2위인 한진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273억 원 매출은 5,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 그리고 2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그리고 역성장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택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중 7명은 과로사였습니다 아직 이 산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 노조가 파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5명이 더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산재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을 합치면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용혜인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산업 제외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택배 노동자 산재 사고율은 연평균 21.4%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산재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2020년 한 해의 산재 사고율을 추산한 결과 올해 택배 노동자 산재 사고 증가율은 지난 7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의 2배가 넘는 43.3%로 추산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하던 시점부터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2019년 재해율은 0.58% 그리고 사고성 사망 만인율은 0.46% 퍼밀리아드임에 반해서 택배 노동자들의 지난 8년 6개월 동안의 평균 재해율은 1.33% 10만 명당 산재 사망은 10.6명 사고성 사망 만인율이 1.06% 퍼밀리아드로 다른 산업보다 택배 산업이 훨씬 더 높은 산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추산 재해율이 1.53% 그리고 10만 명당 산재 사망은 23.7명으로 택배 노동자의 산재는 더욱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치솟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택배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건은 한두 건이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 9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입니다 영악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이나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거나 못했던 노동자들을 감안하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더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인해 병을 얻었거나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상태는 저희 용혜인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질병재해자 전체 154건 중 26.6%에 달하는 41건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병 사망자 18명 모두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6월까지 재해사망자 9명 중 7명이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이들 모두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도 우리가 생필품난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넘어선 택배업계의 호황 뒤에는 과로로 죽고 다치고 병드는 택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택배 노동자 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 신청을 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등록종사자 18,792명 중 11,348명이 적용 제외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배 노동자의 다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고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은 실효성 없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가 전에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침 7시 물류센터에서 반강제로 택배 물류를 해야 하는 공짜 노동의 문제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이 밤 12시까지 주 6일을 일해야 하는 초장시간 노동의 문제 계약서조차 쓰지 않아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거나 수수료 조정을 당해야 하는 문제 17년째 동결 중인 수수료 문제 등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는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은 택배 노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주요 택배사가 참여하는 통합물류산업협회가 리프레시데이로 지정하면서 28년 만에 택배 노동자들은 최초의 휴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택배 없는 날이 그저 업계에서 정한 하루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도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